지금부터 Multimaster Replication Manager for MySQL이라고 하는 MySQL Replication 관리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줄여서는 MMM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MMM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MySQL의 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어렵고 위험한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자동화시켜서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또 Replication에 참여하고 있는 서버들 간의 구조, 관계 이런 것들을 변경하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줄여주고 좀 더 안전하게 Replication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MMM의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시 모니터링 기능인데요. MMM을 이용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버의 상태 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장애복구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제 장애복구를 영어로는 Failover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마스터 서버를 두 대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라이트 기능을 운영하고 있었던 마스터 서버가 죽었을 때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아채서 그 장애를 해결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장애를 감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마스터를 죽이고 또 예비로 준비되어 있었던 패시브 마스터를 액티브 마스터로 변경시킨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해주는 것이 또한 MMM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Replication 설정을 자동화하는 도구인데요. Replication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인데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제가 직접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MMM이라는 솔루션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지금쯤에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설명만 하면 구체성이 떨어지니까요. MMM Control이라고 하는 MMM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옵션으로 Show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전달해주면 현재 Replication에 참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DB1, 2, 3, 4는 어떤 리얼 IP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가상 IP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가상 IP는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DB1 같은 경우는 마스터고 DB2도 마스터인데요. DB2는 리더의 역할, 읽기 전용 읽기의 기능과 라이터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DB1 같은 경우는 마스터이지만 리더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 마스터 관계에서 한쪽은 읽기, 쓰기를 다 하고 다른 쪽은 읽기만 하는 그런 관계성이 부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DB3, DB4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것들은 이 롤 자체가 슬레이브고 역할은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읽기 전용 서버라는 것이죠. 그러면 MMM이라는 솔루션이 어떤 리플리케이션에 최적화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 마스터 리플리케이션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전 시간에 마스터, 마스터 관계가 이 동시성의 문제, 즉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기록됐을 때 이것들이 충돌해서 깨질 확률이 있다는 이유로 권장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여드린 이 방식은 그것과는 약간 다른데요. 마스터, 마스터라는 관계는 동일하지만 한쪽에 있는 마스터는 액티브고요. 다른 쪽에 있는 마스터는 패시브로 설정한 것이 다른 점입니다. 액티브와 패시브의 차이점은 액티브는 읽기도 되고 쓰기도 되는 게 액티브고요. 패시브는 읽기만 가능한 마스터가 패시브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읽기만 가능한 마스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 쓰여지는 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동시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리플리케이션 구성의 아주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장점은 이미 마스터 한 대가 레디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액티브로 되어 있었던 마스터가 페일이 일어났어요. 즉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 패시브로 준비되어 있었던 마스터로 각각의 슬레이브가 가리키는 마스터를 바꾸기만 하면 바로 장애가 극복된다는 중요한 장점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이 바로 이 MM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물론 마스터, 마스터 반개가 아니라 그냥 마스터, 슬레이브 관계인 경우도 MMM은 아주 유용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MMM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적용시켰을 때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이 중간에 있는 것은 MMM 모니터라고 하는 건데요. 각각의 리플리케이션에 참여하고 있는 서버에 MMM 에이전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고 그리고 이 별도의 독립된 서버, 이 머신에다가 MMM 모니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깐 다음에 연결을 시키면 이 MMM 모니터라는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MMM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 서버들의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마스터 액티브와 패시브의 역할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MMM 모니터라고 하는 것의 역할입니다. 그럼 보고 계신 것처럼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IP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MMM이라는 솔루션은 가상 IP를 기반으로 해서 읽기와 쓰기와 쓰기의 어떤 관계성 같은 것들을 부여하는데요. 자 우선 리얼 IP들을 각각의 서버들은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위에다가 가상의 IP라고 하는 것을 이 MMM이 랩핑시켜서 이 가상의 IP를 다른 서버에다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읽기와 쓰기의 관계성들을 정의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리플리케이션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마스터 서버가 두 대인데 왼쪽에 있는 게 액티브고 오른쪽에 패시브입니다. 그리고 이 액티브 서버의 리얼 IP는 뭐 19168 0.1이지만 이 가상 IP는 19168 0.1, 0.100이 100인데요. 그리고 마스터 패시브는 19168 0.101이 가상 IP인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 예를 들면 MySQL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PHP나 Java 같은 걸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했다면 그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볼 때 리얼 IP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 IP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기와 관련된 작업을 할 때는 이 마스터 액티브에 해당되는 가상 IP인 19168 0.100을 가리키게 해놓고 있다가 만약에 이 마스터 서버 즉 이 서버가 액티브 서버가 장애가 일어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이 MMM이라는 솔루션이 자동으로 이 마스터 패시브로 이 가상 IP 있잖아요. 19168 0.100 이 가상 IP를 마스터 패시브에 붙여서 이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는 어떠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패시브에 있다가 그 액티브로 승격된 이 마스터 서버를 가리키게 하는 것이 이 MMM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마스터가 액티브로 있었던 마스터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MMM이 개입해서 이 액티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버추얼 IP, 가상 IP를 이 패시브였던 마스터에게 부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192168 0.100을 바라보고 있었던 애플리케이션이 그거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장애가 나서 죽어도 동일한 IP로 다른 데이터 소스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슬레이브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 192168 0.102에 해당되는 슬레이브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MMM이 감시하고 있다가 재빠르게 슬레이브 3나 아니면 또 다른 마스터에게 그 192168 0.102라고 하는 IP를 부여해서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어떤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제거해 주는 것이 이 MMM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럼 제가 MMM을 이 쉘을 통해서 한번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인스토어하는 법도 안 알려드렸고 또 운영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MMM이라는 솔루션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예시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MMM 컨트롤 이라는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옵션으로 쇼 라고 주게 되면 현재의 서버 상태를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 DB1이 라이트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 마스터고요. DB2는 라이터가 없고 리더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패시브 마스터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DB1에 해당되는 이 마스터 서버를 강제로 스탑시켜서 문제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MMM이 자동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마스터 1이라고 하는 이 탭이 있죠. 이 탭이 이 DB1에 해당되는 서버를 핸들링하는 쉘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sudo mysql 아니죠. init이죠. init에 mysql stop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바뀐 게 없죠.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checks all 이라고 입력하고 실행해 보시면 이 각각의 서버를 체크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 상태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DB4나 이런 것들은 다 OK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DB1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 에러가 지금 나고 있죠. 리플리케이션이 깨졌다고. DB1 같은 경우는 MySQL에서 에러가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MySQL 커넥터 에러가 나서 현재 MySQL에 접속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방금 마스터 1에서 MySQL을 스탑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checks all을 해보면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해보면 자 아까 DB4 같은 경우는 리플리케이션이 깨졌다라고 나왔는데 자 지금은 DB4가 OK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DB4가 가리키고 있었던 이 액티브 마스터 서버가 DB1에서 DB2로 변경되는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리플리케이션이 리커버리가 된 상태인 거죠. 근데 DB2 같은 경우는 리플리케이션이 브로큰됐다라고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마스터 마스터 관계를 통해서 DB2는 DB1을 마스터 서버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DB1이 지금 장애가 일어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DB2는 리플리케이션이 깨졌다고 나오는 게 정상적인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mmm-control-show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확인해보면 자 DB1이 하드 오프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중지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DB1이 가지고 있었던 리더의 IP와 라이터의 IP가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 위에 잠깐 조금 간신히 남아있는데 자 DB1은 첫 번째로 리더가 101이라는 IP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101이 어디로 갔나 보죠. DB3라고 하는 슬레이브가 104와 함께 101을 같이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이 리더와 관련해서 읽기와 관련해서 101이라는 IP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전에는 DB1을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DB3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데이터 소스가 변경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라이터가 IP가 101로 끝나고 있었는데 그 101에 해당되는 이 권한이 DB2로 이양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대신해 준 것이 바로 MMM이고 MMM이 각각의 리플리케이션에 참여하고 있는 서버들을 감시하고 있다가 마스터 서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마스터 서버가 가지고 있었던 리드와 라이트의 권한을 적절하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자동으로 해준 거죠. 이런 걸 페일오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DB1을 다시 한 번 살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스타트 그러면 DB1 서버가 구동되면서 리플리케이션이 다시 살아나겠죠. 자 그럼 이 상태로 MMM 컨트롤 쇼우를 눌러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DB1이 아까는 하드 오프라인이었는데 지금은 웨이팅 리커버리라고 나오죠. 요건 뭐냐면 현재 리커버리는 되어있지만 어... 이 MMM이 아직 그 서버를 명시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복구를 하려면 MMM하고 컨트롤 그리고 SET 온라인 그리고 DB1이라고 해주면 자 음... 예 됐죠. 오케이가 떨어졌습니다. 요게 처음 에러가 난 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쇼를 때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DB1이 온라인 상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B1이 가지고 있었던 101이라고 하는 이 가상 IP를 다시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죠. 대신에 이 라이트 권한은 이미 DB2로 이항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DB2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DB2가 가지고 있었던 라이트를 DB1으로 가져오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자... SET MOVE ROLL하고 DBWriter의 권한을 DB1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실행시키면 약간 기다리고요. OK가 떨어졌죠. 자 그럼 이 상태로 다시 컨트롤에서 쇼를 때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DB2에 이항되어 있었던 라이트 권한이 다시 DB1으로 오면서 DB1이 액티브 마스터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